안녕하세요. 3월 19일 시작하겠습니다. What colors does this come in? 무슨 색깔들로, 무슨 색깔들로 하니? 이것이 다가가는 건데 공간 안으로. 자, 무슨 색깔들로 하니? 이것이 다가가는 건데 공간 안으로. 여기서 이것은 대화 속에 보면 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무슨 색깔들에 다가가니? 어떤 색깔들로 다가가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새겨보시면서 영어를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What colors does this come in? 무슨 색깔들로 하니? 이것이 다가가는 건데 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이 차가 이것이 다가가는 거죠. 어떤 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뜻은 네이버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나와있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색깔들로 하니? 이것이 다가가는 건데 공간 안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Repeat after me. What does it... I'm sorry. What colors does this come in? Thank you.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We'll see you again. We'll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